미쳤다고 생각하겠지? 운동에 목숨을 건 정신나간 사람들이라고 그래, 그렇다고 치자 미치지 않고서야 매일같이 이렇게 몸을 혹사할 리가 없잖아 그런데 왜? 대체 뭘 위해서? 이 무거운 타이어를 뒤집는 게 즐거워서? 그게 일이야 우린 고통을 견딜 때마다 더 나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 더 나은 동료가 되고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 실패 앞에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자신을 믿을 때 깨달을 수 있어 가능성은 언제나 한계보다 크다는 걸 말이야 스페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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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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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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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